이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조금 말미를 두고 정확하게 조선일보의 사설이 이번에 내려진 그런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잘 정리했네. 그런데 대북 송금 1심 유죄는 바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이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일보의 사설이 정확하게 상황을 여러분 짚은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신문들보다도 유죄 선고된 것을 뜻한다 이야기인 거죠. 조목조목 잘 짚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서 200만 달러가 북측에 전달됐고 이것을 대납했다는 것을 바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측은 재판부 이화영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유죄 판결은 이미 예상된 바가 있다. 외화밀 발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돈을 제공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돈을 건넸다고 여러분 인정했고 북측 인사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영수정도 제출했고 조작할 수 없는 증거와 진술들이 대부분 다 제시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받고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재명 당대표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꼼수를 가지고 이 국면을 왜 피해나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결문에는 일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2019년 5월 북한 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게 수상결과다. 방북도 상당히 불손한 거죠. 보시게 되면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북한에 방북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북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치다 자리를 만들어서 이화영 씨를 여는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은 이화영 씨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 이런 부분들을 변호인단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동안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작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이 무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정상적인 국가라면 얼마든지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시대가 하도 수상하고 나라가 정상하고는 상당히 먼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부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북 송금 1심 유죄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조선 사슬 6월 8일자 앞으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일을 그렇게 답을 하시네요. 90% 정도가 사법부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리고 8%는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고 답하신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았느냐 한번 이렇게 남기신 댓글들을 보니까 일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요소 야대정국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적 거래를 통해 가지고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도 꽤 많네요.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국가하고 조금 지금 거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90% 정도가 사법부가 이화영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부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주제를 좀 바꿔